내가 혹여 지금 사서 떨어지어 버리면 손해고 남들 사는 것처럼 안 샀더니 상대적 박탈감 느끼고 이것 때문에 방송 보시는데 그래서 지금 사고 싶은데 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항상 이제 부동산 전문가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질문이 이거거든요.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정확한 건 이렇습니다. 지금 여력이 되신다면 변동폭이 크던 작던 여력이 되시는 대출을 안 받아도 사실 여력이 된다면 그냥 사십시오. 그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사서 특히 아기들이 어리다 그러면 무조건 사셔야 됩니다. 인생은 저도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인생의 행복의 가치가 돈에 전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가족이 없어지면 돈이 필요 없거든요. 가족하고 있는 시간은 평생 안 옵니다. 돈은 다시 볼 수 있지만.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여력이 된다면 아기들이 어리다 그러면 집을 사셔가지고 행복을 누리세요. 그것이 돈을 더 벌 수 있는 어떤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사탕을 사시고 대출 개념에서는 어느 정도 정보에서 제어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무리해서 연구를 하는 시기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급량이 앞으로 6, 7년 뒤에 6, 7년 안에 100만 채가 나온다는 것을 계산하셔야 되고 또 다주택자 매물이 보유세 강화 이런 거 보유하는 데 부담이 있기 때문에 결국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 시기가 뭉쳐지는 시기가 오면 시장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상의 시장으로 다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 강남도 미분양에 있던 시절이 몇 년간 있었습니다. 그 시절이 또 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시장에 대처하셔야지 지금 올라타서 달리는 말이 끄트머리에 왔을 때 타시면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장담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반기에 공급이 되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판단을 결정하시는 것이 적절한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거 정말 묻고 싶다 하실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1주택자분들은 똘똘한 집 한 채 때문에 더 좋은 지역으로 이사가고자 하는 욕구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또 주택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처리를 하고 하나를 좀 제대로 된 걸 남겨둬야 하나 이 고민도 요즘에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소득이 늘고 경제가 발전하고 인구가 증가하면 그것이 선순환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소득이 느는 한계가 좀 다다랐고 저성장 공유가 들어갔고 인구는 감소고 그리고 집들은 있는데 길바닥에 자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논리에서 기존에서 보신다면 다주택자분들은 점점 시기가 공유형 경제 표현도 나오고 기득권의 어떤 셰어의 개념도 나오고 자꾸 공유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전처럼 자본시세 차익에다가 임대 소득까지 다 취하던 시대는 점점 지나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주택자분들께서는 자산관리에 있어서 무리하게 가져가실 필요보다는 보유세 10년이면 집값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걸 좀 계산해 보셔서 자산관리 전략을 좀 잡으셔야 될 것 같고 무주택자나 일주택자분들에서는 집을 마련하거나 갈아타기를 할 때 지금 아까도 눈에 맞추면서 7년 동안 앞으로 100만 차가 나오면 7년 뒤에 시장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시에 주택 인구 피라미드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을 2020년도 그림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2020년도 그림이 있고 2030년, 40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드릴 말씀은 2030년, 40년 그림을 3개 딱 놓고 보시면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신만이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림이 이미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식 버블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헛소리가 아니라는 걸 다시 말씀드리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일주택자가 됐든 다주택자가 됐든 무주택 서민이든 제가 드린 이런 팩트들, 이런 것들을 다 한 번 보셔서 판단하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잖아요. 서울에 사시는 분인데 전셋값이나 집값 때문에 고민이 너무 많아서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경기도나 인천으로 내려가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삶의 터전을 바꾼다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이동을 했을 때 뭔가 부동산 문제로 좀 득을 볼 수 있다면 어떤 부분들을 좀 챙기면 좋을까요? 뭐 흔히들 GTX 노선을 좀 봐라 이런 얘기도 있는 지자체 장분들께서 저희 프로그램 나오시면 굉장히 많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 교통이 지금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요. 유럽 수준에 비하면 아직 미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GTX도 아마 10년 뒤면 다 마무리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아까 말씀 올린 주택 100만 채와 10년 뒤에 광역교통망이죠. 그 개선 계획을 합하시면 그림이 좀 보이실 거예요. 다만 문제는 서울에 소재한 명문대학이나 대학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이 부분들의 분산이 없이는 사실 조금 한계점은 있어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행히 이번에 3기 신도시는 자족도시예요. 기업체들 이전시키는데 박정희 대통령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도 잘 돼 있는 데다가 만약에 대기업이나 일부 기업의 소득세 면제, 법인소득세 면제를 통해서 조금 외곽이라 표현하면 완전히 서울 메트로 수준이죠. 외국에 비하면 경기도 서울 구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활동폭을 보면. 제가 볼 땐 GTX하고 광역교통망 BRT 이런 것들이 다 개선되고 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교통망, 교통 어떤 시간 지원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되기 때문에 주택가격에 대한 거리에 따른 지대가격의 어떤 차이가 많이 없어질 거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결정적으로 주택이 100만 차이가 나온다는 사실을 제가 눈이 강조하는데요. 되게 큰 물량입니다. 왜 인구가 늘지 않는 가운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보시면 지금 말씀해 주신 교통망이 핵심입니다. 그것이 개선된다면 지금 같이 올라갔던 것들이 같이 내려갈 수도 있고 같이 올라갈 수도 있고 이거는 뭐냐면 경제 인구가 다 받쳐져야 되는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경제 상황과 인구 상황을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되고 교통이 개선되면 분명히 주택가격에는 도움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금 신기할 정도로 대한민국은 유독 아파트에 집착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거의 아파트와 연관된 얘기들이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게 앞서서 빌라도 요즘에는 좋고 사실 제일 문제인 선입견이 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빌라 등은 치안이 좀 취약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데 옛날이랑 다르게 지금은 치안이 문제인 지역은 서울 안에서는 찾아보기 좀 힘들고 교통도 굉장히 잘 돼 있어서 버스, 지하철 다 환승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피스나 빌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변에 갖고 계신 분들 봐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가격이 거의 비슷해요. 그렇다 보니까 인기도 없고 아니면 이제 수익형으로 바라보시는 분들 정도인데 이쪽 시장은 어떻게 될 건지도 궁금해지네요. 지금 오피스텔하고 상가 이쪽은 제가 볼 때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1, 2인 가구가 좀 많이 늘어나서 오피스텔이 한때 붐을 일으켰는데 요즘 1인 가구의 특성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자산관리를 잘하시기 때문에 그냥 조그만 아파트 비사도 가는 상류층이 있고 중산층에서는 그냥 워라벨 쪽으로 좀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 상가 쪽은 아시겠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로 다 아시겠지만 비대면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상가의 임대료가 부동산 폭등기에는 상가 임대료가 높게 돼 있어요. 부동산 공인중개사분들이 1층을 거의 차지하거든요. 왜냐하면 부동산 수수료와 부동산 거래량을 계산하면 임대료를 지불하고도 충분한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1층 상가를 지금 부동산들이 다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동산들이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되기 전까지는 높은 임대료를 유지할 것이고 그러면 그 외에 음식업이나 어떤 소매업 이런 분들이 임대료도 덩달아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매출에서 수익을 발생하는 정도가 예전에 비해서 지출이 많아지니까 가처분 소득이 주는 거죠. 그 역량은 집값하고 괴리가 더 벌어지면 점점 경제는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최고의 부채 유동성 함정 통화 유통 속도가 낮아지고 유동성 함정이 완전히 빠지게 되는 상황이 이제 왔어요. 왔기 때문에 오피털 상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시스템의 상황상 당분간 앞으로 또 장기간 큰 어떤 수익 투자나 이런 개념보다는 실질적인 어떤 사업용이나 이럴 때 접하시는 게 낫지 투자용으로는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대처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녕.